사진은 아라뱃길의 아라마루입니다. 전망대죠. 크루즈 타다 갈매기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. 2024년 4월 21일 2735일 이를만보 1825일 아라마루 데일리포즈 2414일입니다. 인천에 가서 왕길동에 가서 주택 전시관 구경 좀 하고 아라맷길에 가서 크루즈를 탔습니다. 2019년에도 한번 타봤는데 두 번째네요. 비가 내렸습니다. 선착장에 있는 클럽하우스죠. 비가 좀 내린거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. 갈매기가 주위에 도네요. 그쵸? 2019년에 이벨을 탔는데요. 2024년 4월 21일입니다. 2019년에 이벨을 탔는데요. 감사합니다.